사전투표로 왜 하면 안 되는지 정신나간 여러분들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사전투표 동료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살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사전투표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어느 정당에 표를 던졌든 간에 사전투표를 분석해보게 되면 자리세나 통행료를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4.15 총선 4월 10일 총선은 자리세를 서울에 계신 분들은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리세를 얼마를 냈는가 하니까 4분의 1 25%를 갖다 바쳤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관해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한 표가 본인이 던진 정당에 가는 것이 아니고 25% 25%는 여러분들 75%만 본인이 던진 정당에 가고 25%는 어디로 가는가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다 더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일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고 이렇게 하면 또 선거자유방해죄 해가지고 여러분들 또 집어넣겠다 이렇게 협박을 할 겁니다. 예를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당 후보에게 투입된 유령사전투표사 득표수 어떻게 계산하나 유령사전투표자 수는 선거인 수의 일정 부분을 유령사전투표자 수에 조달하는 것이고 총선의 경우는 3 플러스 1 4분의 1을 4분의 1만큼의 유령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에 여러분들 참여하는 사람이 네 사람이 될 때마다 한 표씩 위조투표지가 가공의 숫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공의 숫자가. 그러니까 이 서초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한나 후보하고 조은희 후보가 여러분 대결했는데 서초갑은 아주 예외적으로 서울에 적용됐던 세 장당 한 장이 아니고 네 장당 가짜 투표지로 한 장을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씩이 여러분들 위조투표지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보시죠. 이걸 보시게 되면 김한나 조은희 후보가 대결한 겁니다. 이 김한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수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 5340 국외 부재자 투표 388표 관내 사전투표 1750 푸른색을 해놓은 게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 표가 더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차이칱 그래프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뚱뚱한 겁니다. 이렇게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그럼 표를 얼마나 이름들 했냐 이런 제야 전문가의 분석투를 의하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2469표를 집어넣고 관내 사전투표 자문동에 988표 반포본동에 34표 반포일동에 1127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닐까 5340표에 2469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340표 빼기 2460표를 해야 진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2469표를 어떻게 구했냐 선거인수 12346표에 5분의 1 4장당 한 장이니까 4플러스 1 5분의 1을 구하게 되면 2469표가 나오는 겁니다. 1759표가 어떻게 나오냐 이 가짜 가짜가 어떻게 나오냐 988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988표가 어떻게 계산되냐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수 4942에 5분의 1을 나누게 되면 988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들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표를 이동을 시킨 겁니다. 보시게 되면 김한나 후보의 제외국민투표 득표수가 77표입니다. 그러면 77표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가짜 투표수가 위조투표수가 포함되어 있는 위조투표는 얼마나 유령사전투표자 수는 선거인수 선거인수입니다. 170표에 5분의 1 곱하면 34표입니다. 77표에서 여러분들 77표에서 34표를 빼면 43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게 관내 사전투표를 반포본 등의 77표 이게 반포본 등이네 반포본 등 반포본 등의 장래요 김한나 후보가 77표를 받았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는데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그럼 가짜의 위조투표자에 몇 포함이 되어있냐 34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34표는 어떻게 계산하냐 반포본 등의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수 170에 4장당 1장을 집어넣기 때문에 5분의 1을 구하면 34표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 가짜 77표 위조투표자 34표 진짜 77표 빼기 34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진짜 전부 다 이게 가짜인 겁니다. 더블당 후보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선관 이름들이 재야 전문가가 그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대로 다 찾아낸 겁니다. 집어넣은 표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장에 사람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점 더 여러분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광진국을 오신환 후보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더블당 고민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 표안에 선관위가 발표한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여러분들 위조투표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위조투표입니다. 가짜표. 우편투표 7348표 고민정 득표수 가운데 3108표 가짜인 겁니다. 3108표는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선거인수 12,432에 4분의 1을 곱하면 5분의 1입니까? 4분의 1입니까? 5분의 1인가? 535. 4분의 1이겠네요. 4분의 1을 곱하게 되면 3108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더블당 발표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수 325표 이게 가짜인 겁니다. 그럼 위조투표자가 얼마나 포함되냐? 선거인수 665표의 4분의 1, 166표가 되는 겁니다. 325표에서 166표를 빼게 되면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는 159표를 받았는데 선관위가 329표를 받은 걸로 발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다 나오는 겁니다. 전국에 다. 모든 표를 다 계산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여당, 아 야당.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모두 다 조작을 한. 여기서 찢은색으로 표시된 찢은 보라색으로 표시된 게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자동적으로 뭡니까? 가짜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왜? 가짜표가 선거인수의 4분의 1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위조투표지가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위조투표를 투입하는 것은 내가 못 봤습니다. 볼 수도 없고 은밀하게 행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조작한 것은 자료가 공개됐기 때문에 다 확정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구 광역시 중구남구에 도태우 후보가 출마했던 지역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용지입니다. 사전투표지입니다. 용지는 기표되기 전이고 기표되고 나면 투표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투표가 알리간 도장이 거제 도장입니다. 거제 소라면. 한 곳에서 전국의 위조투표지를 일괄해서 만들어 가지고 배달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 소라면이 경상남도 거제시 여러분들 도장인 겁니다. 거제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또 고현동입니다. 고현. 고현동도 거제입니다. 소라면 여러분들 현장에서 발급된 투표지하고 거제 고현동의 여러분들 발급된 투표지가 같은 장소에서 제조가 된 겁니다. 같은 인쇄소에서. 같은 인쇄소에서 제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 광역시의 중남구 선거구의 사전투표 용지에 그것이 여러분들 어디에 도장이 찍혀 있는 거 아니까 거제시 소라면하고 거제시 고현동 도장이 찍혀 있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인쇄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라면에서 발급된 사전투표지하고 고현동 거제시 고현동에 발급된 사전투표지가 동일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동일한 인쇄소에서 제조가 됐다는 거죠. 동일한 인쇄소에서. 이게 이런 빙산의 일각이지만 위조투표지 사례를 위조투표지가 어떻게 투입됐는지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가 나오는 겁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인쇄소에서 만들일 때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겁니다. 인쇄된 겁니다. 프린트된 게 아니고. 그리고 바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실제 사전투표 다수는 알 수 없도록 숫자를 숨긴 겁니다. 이게 거제 고현동입니다. 중구 남구 선거구에 거제 고현동처럼 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완전히 개판인 겁니다. 나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제 고현동. 거제 소라면. 표는 중구 남구 선거구. 인쇄소에서 막 만들어갈 여러분들 다 돌린 겁니다. 고현동 경남 거제 소라면은 전남 여수네요. 거제가 아니고. 각각 다른 프린트로 출력돼야 되는 관외 사전투표지의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영상이 얼룩이 인쇄되어 있음. 동일 장소에서 제조된 위조투표지. 동일 장소에 제조된 거죠. 그리고 인쇄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득표수를 만든 다음에 조작을 한 다음에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투입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유력한 그런 점검을 가운데 하나인 거죠.